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45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올해 열리죠 주가 21입병산을 결국 또 오늘 또 이탈했습니다 내일의 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오전장 얼음은 16만8900원까지 아침에 얼음은 좀 괜찮았다가 이후에 시장은 어떤 분위기가 안좋아지면서 빠지는데요 시장이 좋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조금씩 움직이다가 시장이 안좋으면 아주 가볍게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21입형에 올라가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가 바로 또 이 부분을 빼는 어떤 흐름이 차트상에 좀 나왔습니다 시간에도 한 100원 빠졌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3.38로 급률보다 좀 줄었는데 자 뭐 프로그램 쪽에서도 장중에 매도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0월달 이후에서 굉장히 조금만 올라가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쇼트막에 이제 플레이를 계속 펼치고 있다 그래서 들고 가는 흐름이 아니라 밑단에서는 좀 샀다가 올라가면 파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9만 주 넘게 기관들이 또 4만 5천 주 넘게 또 매도를 하면서 개인들만 좀 받았죠 이러면서 다시 또 21입형선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 윗단에 이제 볼린저밴드 상단 부분이 조금 이제 저항대 흐름을 봤고 21선이 좀 지켜지지 못하면서 빠졌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시간에도 지금 100원이 빠져가지고 16만 3천 6백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 단위가 500원에서 100원대로 바뀌어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개인보다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주가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상당히 뭐 힘든 흐름들이 또 한 번 또 나왔던 어떤 오늘 하루였는데요 자 기사를 좀 챙겨보면요 올해 정말 이제 이 휴미라의 블록버스트 관련되는 부분과 이 아얄리아하고 이제 스텔레아까지 합하면 거의 이제 뭐 45조 이게 다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바로 이제 체인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리지널 의약품 자체의 매출 자체가 이런 정도 시장 자체에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장악해 나가는데 이 비중 자체가 뭐 첫 회에 다 이렇게 온전하게 전체가 교체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자체에서 이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원 바이오 그 오리지널 의약품 관련된 부분에 어떤 제약서의 어떤 이 저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점유율이 달라지고 그만큼 이제 뭐 최근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어떤 제품들도 기본 뭐 한 다섯 개 열 개 어떤 회사들이 덤비는데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열 개 넘는 회사들이 경쟁을 하죠 그만큼 뭐 시장 자체가 크기도 하고요 휴미라가 이제 2016년도인가 이제 뭐 특허 만료가 됐는데 계속 이제 후속적으로 계속 이제 추가 이제 특허로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방어를 하다가 이 부분도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이 부분이 풀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약품이 글로벌 특허가 만료되면 초창기 바이오시밀러가 했을 때는 이 바이오시밀러 어떤 성장성으로 주가가 굉장히 기대감 있게 이제 올라가는 어떤 시점이었는데요 그런 어떤 시장이 이제 그 대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버스트 제품 무료 3개가 동시에 지금 만료가 되는 시장이고 이 규모 자체가 50조에 육박하는 시장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가 안 가서 같이 시장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죠 여기서 특허 만료된 어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전하게도 다르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 강도가 좀 치열하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휴미라 외에도 이제 아엘리아 스텔레라도 이제 풀리는데요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규모 중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뭐 압도적으로 좀 크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이 부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암전의 암제비타가 뭐 조농도입니다만 일단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로 일단은 출시가 되고 이어서 이제 아엘리아가 이제 6월 달에 스텔레라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자가 면역 치료제 2차 치료제죠 이 부분 되고 유럽에서는 이제 2025년 2023년도 미국이 아엘리아하고 스텔레라 좀 더 빠르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시점을 제외한다면 거의 10년 가까이 전세계 의약품 매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예브비 어떤 주가 흐름들이 최근에 뭐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 자체만 보더라도 거의 20조 초반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한 뭐 10% 내외 부분에서 이제 점유를 어떤 이제 회사가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점 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자체가 중요하고 아엘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올과 이제 리제론이 공동 개발한 항반변성이 이제 치료제죠 아 그래서 앙가지랑 관련되는 부분인데 아 그리고 이제 스텔레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얀센이 이제 개발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입니다 여기도 매출 규모가 11조니까요 1조가 넘으면 다 블랙버스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기사에서 나올듯이 이제 2000년도 초반에는 이 래미케이드가 이제 출시되었을 때는 후발 주자가 나오는 한 1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게 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퍼스트 무브로 진입하고 나면 어 향후에 굉장히 이제 뭐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지금도 오리지널을 능가하는 어떤 부분에 어떤 그런 과정을 했는데 어 했는데 요즘에는 이 바이오 시밀 어떤 경쟁 강도가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도 있고 미국의 본래 이제 바이오 의약품 회사들도 뭐 암젠이나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이제 뛰어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 강도가 센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특허 만료에 어 회사들이 준비를 많이 일단 해놓은 상태죠 근데 셀티룡 같은 경우는 아직 휴미라의 어떤 미국 그 허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뭐 기사는 허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12월달 내에 이제 될 줄 알았는데 어 회사에서는 지금 1분기 이내에 어떤 허가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월달에 상용화 이전까지는 허가를 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모 자체도 크고 경쟁 강도 크니까 이 경쟁을 통해서 어 정말 제대로 이제 시장이 캡파를 증가시키면서 또 한 번의 어떤 컨텐 점퍼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쟁에서 좀 주춤하게 되면 바이오 시밀 어떤 경쟁으로 시장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티룡이 올해 내년에 어떤 대응이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직판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슈미라 바이오 시밀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 대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을 좀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보면 기사에 보면 올해 1월달에 시장에서 뜨거운 어떤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로봇주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되는 부분들은 단기에 뭐 100% 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월 27일 이제 뭐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한 11% 코스닥도 한 9% 올랐는데 이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의 뭐 약부합세 보압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움직인 섹터에요 지금 그게 이제 뭐 성장주에 가장 불리한 고금리라고 하는데 이 고금리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연준이 이제 베이비스텝 관련되는 부분으로 성장 섹터의 어떤 기대감이 높은 부분들은 올라갑니다 근데 바이오너 전통적으로 성장주인데 이 부분들이 올라간다는 말은 고금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도에도 뭐 뚜렷한 성과를 못됐다는 부분이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비해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 인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뭔가 변수로 볼 수 있는 어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못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셀티룸 같은 경우에는 45조 뭐 50조 가까운 이제 바이오시밀러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데 그 기대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성과를 내년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반영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주가에 이제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셀티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연초 대비해 가지고는 한 뭐 4% 가까이 뭐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인데 시장 대비보다는 뭐 절반 정도 어떤 흐름 정도가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지금 낮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과거 같으면 올해 같은 이런 분위기 같으면 충분히 주가가 지금 뭐 20만원대 넘어서 이제 형성을 하면서 이제 진행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흐름들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21선 흐름을 그간에 조금 빠졌다가 빠졌다가 회복해 회복할 때는 보시면 거의 일주일 넘게 회복을 했다가 뺄 때는 하루만이 빼버립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급의 어떤 치약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들이 빠르게 또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이런 옆으로 어떤 플랫형 조종들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금 4개월째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월봉의 추세전환은 안 깨야 되겠죠 안 깨고 이제 이 위에서 이제 플랫형 조종을 하고 있고 주봉상에서의 사실 이제 역해된 숄드형을 만들어 놓고 뚫지 못하고 지금 이제 연장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거래량이었던 저와도 불어서 수급의 개선이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주 스타트 또 다시 또 양봉이 아니라 또 원봉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또 흐름을 또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16만 5천원대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조종과 다시 회복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빨로 회복되는지 수급상의 여러분들을 좀 체크하는 또 투자 전략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